1. 내한인연합감미교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내한인연합감미교회 사순절 특별성회 4월 12일 담당을 맡은 그레이스배델교회 장학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우되 사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석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잠주욱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사사 우리 그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했던 대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하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20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이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참 대단한 청년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청년 그러면서도 그 마음가운데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품고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2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래 그 젊은 청년이 굉장히 대견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청년, 대개 청년은 대개 보면 자기가 좋은 거, 자기 뜻 다 청년대에는 한 번 그런 때가 다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 청년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청년 아마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청년을 보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개명을 다 지켜야 한다면 참 너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라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21절 중반 부분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 어렸을 때부터 반듯하고 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개명을 잘 지켜 행한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너무 혹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구만리와 같은 청년이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면 리소스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또 이 청년의 반응은 그 전에는 예수님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격려를 받고 예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을 기대했던 이 청년이 너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띄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그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온 것인데 실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정말 실망해서 그 길로 그냥 예수님하고는 안녕, 빠이 이렇게 지나갔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이것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개명을 안 하니 살해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석여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섯 가지의 개명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여섯 가지의 개명은 우리 10개명 중에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개명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이 10개명 중에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또 다섯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는 처음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뒷부분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뒷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야 하는 그런 윤리적인 일들은 잘 감당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계시는 겁니다 10개명의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개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 마라 그리고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개명은 인간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들 이 부분들은 이 부자 청년이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은 유산이 많았는지 집안이 부유했는지 하여튼 돈이 많았던 청년이죠 이 청년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신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집,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나를 따라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는 어차피 집도 없는데 그러죠 그래서 나는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혹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부담이 덜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산도 많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돌아갔는데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실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파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팔아서 이걸 다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진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큐티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드리고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뭘 먹고 사나 나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되나 혹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포커스를 하게 되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살겠다 그걸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하자가 있었던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자 청년에게 질문을 했던 것인데 이 부자 청년은 1차 시험에서는 일단 불합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건 부자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필요한 것들 이 리소스들 이걸 포기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또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고 또 건강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붙잡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뜻이 앞장설 때가 있고 내 것이 채워질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신앙생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 이것은 뭐냐 하니까 이 재물이 사라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뉴저지에서는 가끔 우리 장노님들하고 신천 장노님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장노님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질문 가운데 장노님 이제 앞으로 장노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장노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채화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리소스들 이런 것들을 뺏어 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좀 난처해 하는 이런 눈치를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입술로 하는 고백은 뭐냐 하니까 뭐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빙동다행 정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벌레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주시는 말씀이 야 너희는 복받는 인생 살아라 생육하고 본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소스 또 다른 의지할 것 이것을 찾다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것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부자십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큰일입니다 나는 뭐 부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사실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사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데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 이 말씀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는가?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고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주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 넉넉한 분이 아주 하나님의 뜻도 잘 전하고 또 귀한 일들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이런 부여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천국에 못 간다 그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분은 굉장히 좀 가난하니까 물질에 집착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세상에서 난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돈 돈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도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부자라고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자라고 천국에 가는 이런 뉘앙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눈치가 빠릅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다 버리고 갔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물론 자기 고기 잡는 배 또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 이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감 나는 다 버리고 주림을 따라가고 있으니 나는 복받기에 충분한 사람 이거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림과의 관계는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밖에 없네 우리 주림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우시고 우리가 모자란 부분들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복을 던집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림을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깊이 잃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지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사사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주님 외에 귀한 것은 없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세상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청날리오 주시옵사사 미싸움에 의지하며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오 나이다 아멘